첫번째 도전자 누가 하겠습니까?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. 그럼 7번으로 가겠습니다. 7번? 행운의 7번. 7번은 휴대폰입니다. 잘 골랐네요. 준비됐나? 준비됐나 했어요? 준비됐습니다. 첫번째 포즈. 핸드폰을 조금만 위로. 아 오케이. 잘 나온 것 같아요. 되게 귀엽게 찍어준다. 성공하자. 성공하자. 이의 성공이고요. 저는 1번을 가겠습니다. 고무장관. 사는 것도 멋있거든요. 바로? 이제 하다가 자기야 설거지 끝났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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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포즈다. 딱까지야. 딱까지야, 딱까지야. 바로바로 하네. 오케이. 씨를 선고. 저는 3번을 고개하겠습니다. 3번! 3번 대파. 어우! 아! 아 남자친구 같애. 용석! 어 남자친구 같애 오케오케. 좋아. 렌즈 카즈 하면서 해주세요. 좋아. 오. 기대했습다. 주인공은 마지막이니까 10번 하겠습니다. 오우우, 10번. 야 진짜 이거 땀이다 오 다이아만지 오 다이아만지 준비했어 이현씨는 몇번? 제 번호는 스트레이키즈가 9명이니까 9번 가겠습니다 니가 말해 마구니가 꼈구나 설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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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자친구 이거 묻은거야 이거 묻은거야 숟가락으로 닦아주는거야 아니잖아 이거 닦아주는거지 묻은거야 5번 하겠습니다 5번 와 이거 재밌는거 나왔다 재밌는거 나왔다 그 돋보기 사이에 눈 두개를 넣어주세요 눈 두개를요? 어떻게 하는거에요? 이렇게요? 네 이렇게요? 네 오 오 너무 귀엽다 근데 귀여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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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봐도 이쁘네 어디봐도 이쁘네 아 뭐야 진정한 남친이 있습니다 진정한 남친이 있습니다 아 진정한 남친이 있습니다 아 진정한 남친이 있습니다 진정한 남친이 있습니다 6번으로 하겠습니다 아 귀엽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건 어떻게 찍어도 잘 나와 무조건 남친이야 마지막 나오세요 자 현지씨 8번 가겠습니다 8번 와 되게 귀엽네요 신사 신사 느낌 그거 있잖아 그건 뭐냐 그건 뭐냐 늑대위험 늑대위험 그렇게 우산씩 들으려봐 몰라 몰라 모르겠죠 우산을 숙였다가 이렇게 스스로 들으러 하나 둘 셋 쓱 웃으면서 우어 우어 로맨틱하고 빨리와 빨리와 이리 해봐 비가 오니까 빨리와 이제 30자로 저희가 공개해드릴텐데 아 이게 나오는거야? 바로? 아 대박 바로 나오네 아 이거 진짜 이쁘다 아 근데 고무장감이 잘 안나왔어 아 대박 사랑받고 났다 잘났다 선생님 아 리뉴양 뭐해 아 귀여워 귀여워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오 창민 야 이거야 아 이게 진짜 이거 먹어 아 너무한거 아니야 오 잘났다 아 귀여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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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